잡고 쭉 땡겨요 이제 데칼을 이렇게 대고 잡아놓고 그냥 딱 대고 땡겨 그냥 그때부터 종이를 땡겨요 이제 데칼 잡고 그렇지 그렇게 이런 요령으로 이게 데칼을 진짜 제일 안전해요 자리 잡는 거는 아트나이프로 하는 게 제일 쉬울 거야 아트나이프로 위치 잡아주고 면봉으로 조금씩 살짝살짝 누르면서 물기만 채워주는 특히 사이즈 클 땐 정말 집중하니까